왜 이렇게 달콤 나와? 저봐 저봐 8.32pm Wednesday July 24th 아니, today가 tomorrow가 하루데이 어떻게 되는가 18th Street between K3 and R Street 아니, today가 어떻게 되는가 tomorrow가 하루데이냐 어? 어? 어떻게 되는가 어, 이게 달콤 나오거든 이게 응? 패런버스가 지금 today가 웬지대 아니야 tomorrow not holiday 이제 어 지금 벌써 이렇게 빌리 달콤 나오지 그지? 마이크 데이시가 그지? 하여튼 도네이트풀 마인드 설치인 유튜브 클릭 마이 아이디 도네이트풀 앱 디투두 설치 유튜브 클릭 마이 아이디 이게 베리 달콤 나와 이게 이게 베리 달콤 나와가지고 어 아 아, 페리스 일단 도네시 좀 해라 뭐하냐 아, 앞다랍이야 어? 어? 아니 가만있어봐 이게 그건가 그게 오산 중학교 다닐 때 그때 그 비키니 입고 걸어가던 그 백인여자 그거 그건가? 가만있어봐 응? 하여튼 그때 오마가 있었잖아 응 중학교로 했으니까 아니 세상에 웬 백인여자다 비키니 입고 이태원에서 그 콜스 동창인데 그니까 이제 어? 니팔권 에이살밍콘클럽 크로스리스지 어? 크로스리스 거기가 이제 트리웨이라고 트리웨이로 되는데 그 콜스 제너럴 스컬처가 있어요 거기에 딱 지나가는데 스쿨버스 오산중학교 오산 아 주니아 있을거에요 아니 원 레이디가 말이야 비키니를 입고 백에는 베이비가 있고 그리고 샤팅팩 두고 힐 신고 그리고 테크워크를 하는거야 와 이 사람이야 앱 더 타임 이 스쿨버스 크데버 프로그램이죠 올 수트넌트가 라이 사이드로 타간거 하하 드라이브 페이 사이드 스트리트 오 맘 다 샀다겠다 와 중학교 1학년 때 어?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영어로 영어 실력이 잉글리시가 텀파 된거고 아 아 주니어 하이 스쿨스 퍼스트 그리프 잉글리시가 와 서라비아 타라라라라 어? 아 오마가 오마가 졌다 아 그랬어 어? 재밌어 그죠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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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